안녕하세요. 정태영 프로입니다. 박찬인 프로입니다. 경영준 프로입니다. 정천빈 프로입니다. 스릭슨 투어에서 내년에 코리안 투어로 코리안 투어에 나갑니다. 저의 장점은 미들 퍼터 성공률입니다. 아이언샷의 정교황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장타입니다. 저는 타이거우즈처럼 조던 스피스처럼 최경주 프로님처럼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진 퍼터를 잘하는 오래오래 롱런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앞으로의 활약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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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